오늘 말씀은 열한기하입니다. 열한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한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군약 성경 6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당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계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3절에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지라. 이 말씀은 후에 단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담 말씀이 성전 전제의 교회 전제의 이유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사역하는 부분이 성전정화운동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맞춰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전개혁과 후대양육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 서론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세우신 부분이 가정과 예배인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저희 예배는 일대일의 관계이고 가정은 또 다른 저희가 세워가야 할 물론 교회도 저희 성도님들이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가정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공동체이고 그리고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개인들이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향 전도와 성교 속에 교회 방향 내 삶의 방향이 함께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가세요 저는 정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가 부활을 말하지만 제자는 세상의 우편과 좌편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 예배 회복과 후대 양육과 전도와 성교 속에 나는 세상의 우편과 좌편을 계수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 예수님의 성교회의 개혁이 나와 무슨 상관 있는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문의 대물림 속에 장세기 3장의 내 중심 우리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성공도 못하면서 돈도 못 버리면서 결국은 내 중심도 안 되면서 우리가 그 윤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오늘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속에 제자를 양육하고 전도와 성교하는 곳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곳을 예수님이 뒤엎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뒤엎었을까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이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엎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는지 성전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온 곳은 예배당이죠. 교회입니다. 구약의 부분은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고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해서 그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혁하게 됐죠. 개혁한 우리가 또 이 교회에서 기도로 하나님 방향, 교회 방향 지금은 우리가 새생명 소촌잔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삼신나라와 오천 종족의 또 세계보고마 속에 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방향 속에 내 기도 제목을 맞춰가는 겁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뒤에 없는 게 아니에요. 리폼.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축복했고 원래 우리의 형상이고 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스가라사 9장 9절의 말씀의 부분을 또 성취하는 스가라사가 아니고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이 마태가 성취한 부분을 또 강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개인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비둘기 장사들. 이 환전하고 장사한 이곳은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대지 2에는 237 치유 서밋이라고 두 번째 제목을 정했죠. 우리가 영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환전을 하고 있는지 나의 물질경제 또 나의 언약경제 특별히 나의 헌공간을 점검하시고 저희가 이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기도를 놓치게 되면 언약경제를 놓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보건 경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질경제는 세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데. 언약경제는 기둥입니다. 그 언약경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보금. 보금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게 보금이잖아요. 기쁜 소식. 나의 말씀. 나의 언약. 이게 보금경제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학생들은 학업의 경제.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직장경제. 저는 목회경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산업의 경제가 각자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개개인들의 정시기도가 있는가. 나의 정시기도를 또 확인하시고 이 참치의 서밋의 부분에는 그 성전에 맹인들과 이 전름발이들을 다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 이방인들에서 사실적인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전도와 성교의 현장입니다. 나는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지. 또 내 개인의 치유. 이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우리 나 영적인. 우리는 육의 맹인이 아니에요. 영의. 영적으로 맹인이죠. 옛날에는 한글을 몰라서 문맹인인데 지금은요. 한글도 알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맹인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맹인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문자로 읽지. 나의 언약으로 안 되니까. 그럼 맹인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영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영의 세계.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구나. 그 영의 눈이죠. 또 전름발이가 치유되잖아요. 내 마음, 내 환경에 내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불신앙적이었던 모든 생각과 환경과 그런 부분들이 또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요시아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이드 왕 다음으로 좋아하는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은 다이드 왕 또 희석이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종교 계획이에요. 완전히 토탈 부분인데 그 정조 할아버지가 희석이야 그 위에 할아버지가 문하세드 왕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암몬 왕인데요. 이 암몬아와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8살 때 왕위를 올라서 어린 나이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유다왕국의 16대 왕이 되는데요. 그 아버지 문하세와 할아버지 문하세와 아버지 암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문하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과 그 하나님 성전에서 신당을 만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리고 그 아들 그 우상 앞에 판 아들이 이 암몬이잖아요. 이 암몬이요.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정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일찍 왕이 되는데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왕이 보낸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이 말숨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이 요시아 왕이요.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요. 그 세웠던 우상 형상들을 다 부수고 이 허물어졌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보수하는 과정에 이 성경, 율법책, 이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제사장 힐기아가 발견하고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이 책을, 율법책을 이 왕 앞에 읽는데요. 이 왕이 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가요. 해결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고 부르짖고 그럼 이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 성전개혁 운동 우상을 허물고 성전을 세우고 내 안에 우상을 허물고 내가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예배를 회복할 때 이 율법책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려야죠. 오직 내 중심 오직 돈 오직 세상 것인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때 보수하려고 해놓던 그 은들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성전 보수하는 데 썼어요. 그걸요. 개수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다 맡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요. 이 숨겨놨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왕에게 읽는데 왕이 해결하고 백성들을 다 모으는 오늘 이 현장이 1절, 2절, 3절이에요. 제가 말씀한 것은 22장, 11개 하 22장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작이 23장, 1, 2, 3절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 들어야 돼요. 영화 관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왕이 보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중직자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중직자들 다 모으고 이에 왕이 여와의 성전에 먼저 다 올라가고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당들과 선지자들과 여기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모든 백성이 노소로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가 캠프할 때요. 모두가 듣게 하잖아요.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나는 들었으니까 너희가 하라. 이게 아니고요. 함께 말씀을 손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저는 전달자로 있으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전달받는 사람만 살고 왕이 먼저 듣고 해계하고 백성들 다 모으고 여와의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서 엎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무리의 귀에 귀에 이때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다니엘 그 세 친구 어린 아이들이요. 이때 다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 이 어린 선지자 때 이때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비밀한 이 일이 뭐냐 나중에 이 유다를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먹히거든요. 그때 그루투기 운동을 하는 게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요. 자신이 먼저 그 다이세 대를 이우고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후대를 양육하고 우리가요. 단순히 성전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넥란트 운동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요. 기둥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다니엘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들이 다 거기에서 새 언약을 하나니까요. 맺거든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1차 보루 때가요. 16, 17달 때입니다. 딱 중, 고등학교 때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를 들이게 가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 가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먹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어릴 때 왕이 되지만 그가 그 선조들의 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우상으로 뒤덮인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새로 이 성전을 새로 내 외적으로 내 쪽으로 재건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저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나와 언약해 주시고 우리가 요시아 왕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쓰고 그리고 이 5월에는 정말 가문의 배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고 그 밭의 그 나물입니다. 우리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가문의 영적인 대문임을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팔듯이 이삭이 그의 아내를 팔았잖아요. 가난에 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부인의 문제예요. 야곱은 자기는 나이를 좋아하는데 내야가 들어오면서 거기는 얽히고 설키잖아요. 영적인 대문임의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검으로 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끊으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요.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발목을 잡혀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3, 4대까지 내려오는 지반이 몇 명 되겠어요. 저같이 부신자 가문에는 정말 영적으로 이 올해는 영육 간에 싸워야 됩니다. 요시아 왕처럼 내 개인을 기억하고 은혜 받고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아 왕의 이 중심이 3절이죠. 왕이 단위에 서서 여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언약 1대 1로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 가지다.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언약해 주세요. 하나님과 1대 1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내 인생에 나와 언약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와께 순종하고 그의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갔는데도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대요. 우리 왕의 진미 보면 눈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먹고 뭐 기도하지 뭐. 먹고 여와 성기지 뭐. 오른편 왼편 금방 습니다. 금방 우리요. 가진 건 없어도요. 영적인 지조는 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서 돈 있는 사람 앞에서요. 굽신거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늘의 보좌의 배경이 우리 개개인 삶 속에 당당하시고 정말 멋있게 이 요시아 왕은 어린데도요. 이때가 열여섯 스무 살 때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른 서른 아홉 사십 못 돼서 하나님 데리고 가요. 이 요시아의 왕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언약을 하냐면 왕 열한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요. 유다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안보게 데려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토 전쟁에 가지도 않아야 될 그 전쟁에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가슴 아픈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 요시아 왕을 사랑해서 먼저 아까운 나이에 그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데려가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우리 장세기 3장에 그는 더러운 걸 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요시아 왕처럼 성전 회복 운동 말숨 운동 후대 운동 우리는요. 정말 나의 자녀 우리 미래의 후대 내 자녀만 잘 되면 안되잖아요.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 구약에는 성전 중심 말숨 중심 말숨 육신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입니다. 11기 23장 그 말씀을 보면 21절에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이 4,4기 이후로 중디였던 6월절이요 회복됩니다. 6월절이 회복되는 구원의 학신 구원의 은혜 우리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든 부분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개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로서 우리가 시작되는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6월절이요 정말 회복되었어요. 그 예수 보혈의 피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나의 성전을 또 이렇게 개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멋있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또 성도님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경제학자 케인츠가 뭐라 했냐면요 습관은 성격을 형성하며 그 성격은 꼭 운명이다. 이 습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부모의 그 모습대로 지금 내 삶이 딱 표정되어 있어요. 끔찍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누구 타시고 그리고 이 습관은 이미 몸으로 몸이 기억해요. 몸이 우리가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수영이 나와요. 해오면 이렇게 친다 이렇게 친다가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우리 습관이라는 것은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소를 기억하고 내 심령이 예수 그리소를 기억하고 내 이마에 내 손목에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내 중심 내 욕심으로 아닌 정말 말씀의 기준하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고 오늘 또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새생명 우리 또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또 기도하고 있는 새생명을 놓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 또 내 개인의 방향 우리 가정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